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기경입니다 굿모닝 자 오늘 또 한주의 반을 가르는 웬스데이 다가왔죠 웬스데이 저희가 또 웬스데이에는 뭐하죠 선생님? 우리는 또 쇼핑을 하러 가야 되죠 신난 쇼핑 오늘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날인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는 날인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요즘 이제 곧 어린이날이잖아 그럼요 오늘이 5월 2일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아이라든가 아니면 조카일 수도 있고요 뭔가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여기 이럴 때 쓰는 상황의 영어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상황인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제 아들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미션 2 7살이고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요 아 뜻깊네요 뜻깊죠 아들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가는 날이군요 음 그렇죠 근데 사실 아들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런 조카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그냥 어린 아이 선생님으로서 뭐 예를 들어 귀여운 꼬마 학생 선물을 사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나도 어디 뭐가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어린이날 선물을 줄 있어요? 혹시? 다행히 다 컸네 다 컸어요? 다행이네 저도 있기는 한데 제가 아이들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제 사촌 조카들인데 미안하게 됐네요 어머 세상에 우리가 방송 마치고 뭐라도 한번 뭘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도 미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션 누려 누려 곧 있으면 아이 생일인데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는 뭐 전날 사면 되겠고 선물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장난감이 좋겠지? 그래서 퇴근 후에 아이 선물을 사러 장난감 가게에 들렀어요 뭘 사면 좋을까? 기차 놀이도 좋을 것 같고 로봇도 좋을 것 같고 물어보는 게 최고겠지? Excuse me 뭐가 좋은가 Hi miss Can I help you? 물어봐야 되겠다 Excuse me 저 아들 줄 선물 좀 찾고 있어요 I'm sorry I only speak English You speak English? English? Only English? Yeah nothing else sorry 그럼 또 맞춰줘야 되네 Okay Yeah I find my son toy Oh You're looking for your son's toy Oh Okay Okay Can I ask a question then? How old is your son? How old? How old? 내가 그건 또 잘 알지 My son is seven years old Seven years old? Yes And then My son 일곱 살인데 장난감 Toi 로봇 로봇 이런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If he's seven Then I would recommend this rego Yeah Oh It's rego It's rego It's rego It's rego Yeah you build it together Rego How old? How much? This one This one This is only two hundred dollars Oh Very cheap that one Yes How much? Four thousand dollars How much? Oh This one very cheap Just five hundred dollars Five hundred dollars Do you want them all? All of them? No No My son is really like a guacamole Give me This one Okay Once I put it in a bag How many One Four Three One Two One One Two One Fiv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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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안 사 안 사 아 정말 우리 아들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나도 내 어릴 적을 돌이켜봤더니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적 없어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반짝반짝 초록초록 장난감 하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사주려고 그러냐고요 안 돼 안 돼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영어가 안 돼서 못 사는 걸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차 대화를 들어보시고요 우리 채워가면서 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사줘야겠구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천체대화 듣고 오자 천체대화 주세요